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가 영어, 여러분 성적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영어를 보시면 재작년서부터 난이도가 계속해서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 수능 영어에서 정말 정점을 찍었죠. 5%대가 1등급이었습니다. 6평이 남아있고 9평이 남아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가장 잘 봐야 되는 수능이 이제 앞서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그리고 또는 나에게 있어서 등급을 확실하게 이제 올려줄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담이 좀 덜한 절대평가인 영어를 어떻게 하면 내가 약점을 잘 잡아서 전략 과목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비한 전략 강좌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충분한 문제풀이 연습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각 유형마다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모든 유형이 다 포함되어 있는 문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28문항은 볼륨이 좀 크니까 20문항으로 압축을 해서 20회분 400문제 정도 풀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전략 강좌 바로 고수 모의고사 400제를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 문제는요. 일단 독해의 모든 유형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체크업하기에 굉장히 수월하고요. 저는 특별하게 틀리는 유형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골고루 틀립니다 하는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요. 저는 3정문항이 집중적으로 많이 틀립니다 하는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400문제는 단 하나도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비연계, 그래서 비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실 때 내가 어떤 기출 문제였다면 생각에 의존해서 또는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었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형별로 문제풀이 전략을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선지를 분석을 아주 꼼꼼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20문항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선별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최소 한 회당 8문항에서 10회 반 정도를 같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왜 이게 답이 되고 왜 이 선지는 답이 될 수 없고 왜 우리는 이러한 선지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피드백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독해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업이 끝나고 나서 복습을 하고 싶은데 단어들을 외워주고 싶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수능 실감에 나오는 교재에도 아주 훌륭한 단어 리스트와 단어 시험지가 마련되어 있지만 또 우리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특별히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4단계로 테스트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단어를 보고 뜻을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유의어, 반의어. 그리고 세 번째는 지문 안에서의 해석이 되는 유연한 단어의 뜻.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단어가 쓰여진 또 다른 독해 문제에서 1번부터 5번 밑줄이나 또는 선택형에서 적절한 것을 고르기. 이렇게 선생님이 보충자료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뭐 선지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여기에서는 들어갈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in 다음에 ing 뭐 뭐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맨날 헷갈리는 것들 있죠. 아니 전체사 of 다음엔 뭐 나오고 in 다음엔 뭐 나올까. of 다음에는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동그라미 보이시죠? 원인이 나와요. 그래서 무엇을 유발시키다. 그 다음에 from 뒤에도 뭐가 나오냐. 동그라미니까 원인이다. 그 다음에 in 뒤에는 결과다. 이런 꿀팁들을 선생님이 대거 방출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강좌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안착하기에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나의 성적이 75점 이상이다. 라고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은요. 아직까지는 독해의 접근법이나 그 다음에 고독해에 있어서 지문구조편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점수를 좀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폭장치가 바로 고수모의고사 400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자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함의추론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1회의 3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allows you to experience a second wind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어? allow. 음 알겠어. 허용하다. experience. 경험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말이죠. a second wind는 두 번째 바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의추론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우리가 직관적인 뜻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에 밑줄 친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power of brain, 뇌의 힘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하게끔 하느냐? 세컨드 윈드를 경험하게 합니다. 뇌의 힘이 약해지고 나면 세컨드 윈드를 경험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뇌의 힘이 약해지고 난 뒤에 벌어질 일이 바로 밑줄 친 함의추론의 표현이죠. 그래서 함의추론을 먼저 여러분들은 아 이러한 표현들이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먼저 밑줄 친 표현을 먼저 읽어보세요. 그리고 일종의 이 표현을 빈칸처럼 여러분들이 두고 주제를 내가 찾아봐야지 라고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문제가 상당히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문제 푸실 때는 한 개당 2분 정도 시간을 두시되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처음에는 좀 시간을 많이 두세요. 우리가 20회이기 때문에 1회부터 4회나 5회까지는 충분한 시간으로 정확하게 정답을 찾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줄여서 나중에는 20문제를 35분 안에 푸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도움이 돼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We often think. 우리는 종종 생각해요. We slow down and stop. 느려지다가 결국은 멈춥니다. During athletic training. 우리가 훈련을 하다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수들의 훈련 동안에 서서히 뭐다. 느려지다가 멈춘다. 라고 종종 생각해요. 왜냐하면 we run out of physiological energy. 자 여기서 run out of는 다 써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체의 에너지를 다 고갈했기 때문에 천천히 느려지다가 이제 뭐다. 중단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That 그 말인 즉슨 It is the strength of our muscles. 우리 근육의 힘. 또는 the oxygen in our blood. 우리 혈액 속에 산소. 이러한 것이 that caps. 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cap은 뚜껑이란 뜻이니까 딱 한 개를 정한다. Our maximum expenditure. 우리의 신체가 최대치로 쓸 수 있는 expenditure. 원래 사용 또는 지출 이라는 뜻이 되죠. 자 이 문장은 구문으로 딱 보시면 It is 보이세요? That 보이세요? 강조 구문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제대로 안 하면 잘 보이진 않아요. 그치만 이걸 굳이 해석을 안 해줘도 여러분들은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고 계시죠? 아 신체에 있는 에너지를 다 쓰면 느려지고 멈춘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아 체력이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yet. 항상 있잖아요. 이렇게 통념이 나오면 늘 반박이 나와요. 자 그런데 research finds that. 자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When individuals fail. 자 사람들이 느껴요. They have reached their physical limits. 본인의 신체적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느꼈을 때. They actually have the capacity. 실제로는 능력이 있대요. 뭐 할 능력이냐? To go on. 자 go on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하다. 계속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분명히 신체는 넉다운 됐는데도 우리는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For much longer. 좀 더 오랫동안. 근데 much가 붙었으니까 훨씬 더 오랫동안.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체력이 다 했다고 생각을 해도. 더 지속 가능하다. 자 이게 연구 결과래요.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도 it that now죠. It isn't your body that shuts things down. 자 그러면 shut down 하면 우리가 뭔가를 그만두다 멈추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체력 문제가 아니라는 문제네. 체력 문제가 아니다. 그럼 뭐냐? It's your mind. 그럼 여러분의 mind가 shut things down. 여러분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mind가 바로 뭘까요? 뇌랑 연결하셔야 돼요. 바로 brain입니다. 생각이 멈추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뇌라고 하는 존재는 exercise is a miserably control. 자 여기에서 보면 exercise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exert 하고 똑같아요. 무엇을 발휘하다. 자 실제로 우리의 뇌는 엄청난 통제를 발휘합니다. 즉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어요. 무엇을 통제하는 영향력이 있냐면 우리 신체의 life sustaining, 수명이 지속되는 그런 자원들 그래서 수명을 지속시키는 자원들을 뇌가 컨트롤합니다. 자 그러면 체력 문제가 아니라 뇌인데요. 이 뇌가 우리의 수명을 유지시키는 그런 여러가지 자원들을 통제한대요. 자 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It's the brain이 되겠죠. 자 뇌는요 monitors, 자 감시합니다. the environment, 환경을 말이죠. within and without. 자 within and without 하면은 그냥 주변에 사방팔방. 다시 말해서 환경들을 주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when it, 뇌가 느껴요. 뭘 느낄 때? there is a risk, 이와 같은 위험이 있을 것 같아. 어떤 위험이냐? 네가 지금 getting too fatigued, 너무 피곤한 상태야. 라고 뇌가 판단을 해요. 그리고 run down 하면은 연료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연료가 떨어져서 너무 지친 상태야. 배터리가 소모된 이런 뜻입니다. 요렇게 소모된 상태야라고 뇌가 느끼면 뇌는요 puts the brakes, 브레이크를 밟아버려요.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서. 그래서 노력을 중단시키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바로 뇌가 느끼는 거죠. 뇌가 feel을 합니다. 자 무엇을 느낀다? 피로를 딱 느낀다. 피곤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뭐다? 너가 너무 지금 지쳤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걔는 딱 브레이크를 밟아서 노력을 중단시킵니다. 자 이 중단시키는데 컴마 뒤에 ing가 나왔으니까 throw가 던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스위치를 던져버린다. 즉 스위치를 설정해버려요. for니까 아주 멀리 from이니까 무엇에서부터 멀리 떨어졌냐면 실제 지점보다 그러면 실제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스위치를 설정하는데 이 실제 지점이 어디냐면 at which에 써도 되고 장소니까 외열로 바꾸셔도 되겠죠. 여러분이 would become dangerously exhausted 아주 위험하게 지친 상태 지치는 지점 보통 우리가 지친 지점에서 스위치를 딱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far from이니까 멀리 떨어진 그래서 무슨 말이냐 원래 나는 10까지 갈 수 있는데 지쳤다라고 판단하면 한 5에서 야 그만해 stop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스위치를 되셨습니까? 그래서 5에서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but 그러나 when an unusual necessity 자 우리가 어떤 평범한 일은 아니고 unusual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특이한 어떤 필요성이 compels you 여러분으로 하여금 beyond this premature barrier barrier가 장벽 또는 장애물 이렇게 될 수 있죠. premature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일찍 또는 너무 이른 이런 뜻이 되겠죠. 너무 이른 장벽 이후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뭐다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붙여요. such as 예를 들어서 어떤 일들이 닥쳐오면 우린 더 일을 하느냐 아무리 신체가 힘들어도 the pressures of competition 경쟁의 압박 이런 거 갑자기 지쳐있지만 내일이 시험이에요. 경쟁의 압박이 느껴져요. 그럼 더 한다 이 말이죠. 아주 surprising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뇌는 점점 약해집니다. 뇌의 힘은 약해집니다. 그럼 뇌는 무슨 역할을 하죠? 이렇게 야 그만해 라고 스탑시키는 역할이죠. 이것이 떨어지면 우린 더 할 수 있다 라는 뜻이니까 second wind는 더 한다 그래도 더 할 수 있다 지속할 수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지문에서 나오는 똑같은 말로 쓰게 되면 여기가 있죠. the capacity to go on for much longer 요 부분하고 똑같은 표현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더하게 한다를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you will find a new energy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해서 strength to continue 새로운 힘도 얻어서 to continue 지속한다 자 우리가 여기서 continue하고 똑같은 말이 go on 지속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1번 어때요? 맞죠. 정답 1번입니다. 나머지는 왜 안될까요? you will feel more compelled 지문에 나온 단어를 사용해서 여기에서 문장으로 넣었는데요. compare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목적어가 투부정사를 하도록 강제하다 여러분 흔하게 알고 있는 false하고 똑같아요. 강요하다 자 그래서 지는 것과 관련한 부끄러움을 피하도록 한다 이런 말은 안 나왔죠. 그래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가볼게요. 3번에서 틀린 친구가 정말 많아요. 대충 생각해보면 뇌는 이제 뭐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신체가 힘을 발휘하나? 그래서 여러분은 뇌를 통제합니다. 어떻게 함으로써요?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함으로써요. 그러면 수단은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뇌를 통제할 수 있다 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뭐 하면 체력 문제를 넘어서서 뭔가 급하다 그리고 굉장히 이건 중요하고 꼭 해내야 된다라는 걸 인지하면 여러분들은 뇌를 뭐다 통제해서 일을 더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한다라는 말 자체가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 다음 4번 가볼게요. You will be allowed to take a break. 여러분은 브레이크를 밟아도 됩니다. 자기가 여기서는 브레이크네요. Take a break니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From intense competition 강렬한 경쟁으로부터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전혀 반대되는 말이죠. 5번 가볼게요. You will be driven by genuine motivation. 진정한 동기로 여러분들이 움직인다. 또는 intrinsic 본능적인 욕구로 움직인다. 본능이나 또는 motivation 이것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말을 지문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급되지 않은 것에다가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되지 못해요. 자 그럼 여기서 세컨 윈드가 뭐냐. 활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뇌는 점점 약해지고 뇌가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는 약해지고 신체는 활력을 얻어서 계속한다.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1번.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선생님하고 정확하게 맵핑도 하고 그 다음에 정리도 하고 왜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근거를 찾아보면서 이 문제를 400문제를 우리가 함께 하게 될 거예요. 물론 강의에서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고 궁금해하고 가려울 부분을 싹싹 긁어 드릴 겁니다. 이 문제는요. 선생님이 선정할 때 2점짜리는 제외하고 3점짜리는 다 분석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아 오답이 좀 많이 나왔다 싶은 문제들도 같이 골라서 선생님이 추가해 드릴 거예요. 지금 현재 러셀 기숙 우리가 영어 A반에서 이 부분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나왔던 질문들 그리고 현장에서 나왔던 오답들도 함께 다루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략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